방구석 뮤지셔널 양성화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이 친구입니다 아주 귀여운 기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 같으세요 졸씨? 전 알죠 아니 생긴거 이렇게 보자마자 차량용 라이터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그 시가찍게 꼽는거 기억나시죠? 그래요 이렇게 톡 나오면 이렇게 하는 차량용 라이터 같은 사이즈인데 은총씨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거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캐논 잭이 있잖아요 이 캐논 잭이 우리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사실은 캐논으로 암수로 연결해야 되는 그 잭의 그 부분을 없애서 마이크에다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꽂는 순간 얘는 usb 마이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꽂아 그럼 이게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해주면서 마이크에 바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usb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컴퓨터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갈 때 그 인터페이스를 안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시오포를 깐다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자체 그냥 W에 뭐 그 어쩌고 시작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써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인터페이스가 없다 보니까 음질의 열화나 오디오 셀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어폰 전환을 하거나 불편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져가기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걸 갖고 가도 한 요만하잖아요 그래도 한 이정도 되는 뭐 어떻게 이정도 되는 요즘 많이 작아지긴 했죠 그런데 이걸 가져가면 애초에 사이즈가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서 인터페이스에 여기 또 헤드폰 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그 편의성은 편의성대로 느끼면서 마이크의 퀄리티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마이크도 요새 컨덴섬 마이크 사이즈 되게 작은 것들 나오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져갖고 여기다 꽂아갖고 쓰면은 그 퀄리티를 그대로 그래서 어쿠스트 기타 녹음하고 보컬 녹음하고 간단하게 우리를 더욱더 노예로 만들어준다 어디를 놀러갈 때 더더욱이나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자꾸 나온다라는 게 반갑고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장비를 들고 해외여행을 간 적이 많이 있는데 갖고 가면 안 꺼내면 다행인데 꺼내잖아요 하루 이틀 날아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길게가 막 3박 4박 이런 데 가서 하루 날리면 너무 억울한데 자꾸 가져가기 편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걸 반가워해야 될지 모른 척해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이게 아까 이노영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를 노예로 자꾸 만든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 제품의 포인트는 우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그래 들고 갈 수 있는데 그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저렴하고 작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모든 마이크를 다 USB 마이크로 바꿔버리고 거기 오디오 인터페이스 역할까지 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환경에 있어서 급작스러운 거 아니면 혹은 이제 뭐 계획가 되어 있던 이제 뭐 그런 이제 출장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좀 문제없이 툭툭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포인트가 좋은 거 같아요 물론 어쿠스틱 기타도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왜 시원성 라이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시원성 라이터도 마찬가지고 그 예를 들면은 트랙 같은 거는 이미 있는데 탑라인 같은 거 이제 급하게 이제 쌓아야 될 때도 되게 용이하고 그렇죠 빠르게 이 대응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 그렇습니다 모든 마이크에 대응이 가능하고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뭐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작은 거 가져가 마이크 작은 거 갖고 가 그럼 어쨌든 인터페이스와 마이크를 연결하기 위해 케이블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XLR 케이블이 이 정도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럼 XLR 케이블 이 암수에다가 이 줄까지 하면은 케이블 1m짜리 제일 짧은 거 가져가도 부피가 꽤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이거 거의 이거랑 비슷한 한쪽 단자랑 비슷한 크기가 잭의 역할과 인터페이스 역할을 다 한다? 이건 진짜 어떤 그 포터블한 감성에 있어서는 거의 따라올 그런 기기가 없는 그렇죠 헤드폰 말고 요즘 또 인이어 잘 나오잖아요 맞아요 인이어도 부피가 굉장히 작잖아요 인이어 하나 챙기시고 노트북에 이거 그냥 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사무직으로 쓸 수 있는 이어폰 작은 거 슬림한 거 하나 가져가고 이렇게 끼우셔도 되게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19만 9천원으로 지금 가격이 측정이 돼 있는데 아마 20만원 전후에서 가격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 이거 인터페이스 그 작은 것도 좀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여러분들이 포터블의 편의성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또 확인을 해 봐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교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컨덴서 마이크를 가지고 이 컨덴서 마이크를 실제로 여기다가 연결한 이게 인터페이스가 되는 사운드랑 우리가 맨날 하는 듀엣에다가 연결한 사운드랑 두 개를 다이렉트로 비교를 해 볼 거예요 근데 듀엣이랑 이거랑 컨버터 차이가 당연히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겠죠 이게 두 개가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하러 듀엣을 쓰나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게 듀엣에 얼마나 그래도 비비는지 그 정도로 확인을 해 본다면 오 이 가격에 이 정도면 합당하다 아 이거는 포터블한 그런 어떤 휴대성을 제외하고 나면 퀄리티는 별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우리가 어느 쪽인지 괜찮은지 별로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따 그걸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녹음을 해 놨고요 스펙 먼저 살펴볼게요 네 슈어 모델명은 MVX2U 입니다 네 슈어 뭐 워낙에 좋은 마이크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슈어에서 나오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믿고 가는 그죠 밑바탕이 있죠 좋습니다 슈어에 대한 브랜드 속이 지나서 여기에 이제 연결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USB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바로 어떤 마이크든 USB 마이크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네 마이크에 이 MV7 마이크의 장점을 사용하던 마이크에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 감성을 그대로 여기다가 가져가셔서 이거 푹 꽂고 USB 이렇게 연결하고 끝! 이게 끝입니다 네 단일 채널에 XLR USB 어댑터로 손쉽게 연결해서 녹음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dB까지 개인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팬텀 파워도 공급이 됩니다 정말 편하죠 요새는 뭐 작은 인터페이스들 버스 파워가 뭐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얘도 이제 버스 파워로 이게 48V를 구동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정말 재간둥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 메탈 마감을 해서 내구성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요 딱 잡아봐도 튼튼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외관 저희가 이거 외관을 따로 볼 건 아니고 이쪽이 이렇게 USB 연결 포트와 헤드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XLR 인풋이 자체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네 USB C 케이블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와 XLR 입력 설명이 나와 있죠 LED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상태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설정이랄 것도 없어요 네 그냥 바로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데스크탑 앱으로 컨트롤이 또 가능합니다 네 네 자동 레벨이 있고 매뉴얼 모드가 있어요 이런 것들 디테일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까시면 이게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꽤 있어요 꽤 있어서 뭐 이런 것들 컴프레서라든가 EQ 같은 것도 좀 설정이 가능하고요 네 뭐 지금 뭐 이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을 때 같이 기초적으로 있으면 좋을 법한 것들이 잘 세팅이 돼 있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톤도 뭐 다크, 내추럴, 브라이트 이렇게 나눠서 하실 수 있고 개인 같은 경우에도 작은 볼륨, 중간 볼륨, 큰 볼륨 다 여러분들이 직접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믹스 블렌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생하는 사운드와 마이크 사운드를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함 모양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진짜 XLR 케이블 없는 것만으로도 이게 사실 뭐 짐 하나 줄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저기 세팅되어 있는 것도 보면 마이크 스탠드에 꽂혔는데 그냥 USB 케이블 뒤에 따라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작업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긴 작지만 컨텐츠 마이크 보통 20에서 20만이잖아요 그 주파수 응답을 그대로 가져가 주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이크의 그런 포텐을 최대한 살려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게가 100g입니다 정말 가볍죠 고기 1인분도 안 되는 무게로 어쨌든 이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 볼게요 네 사운드 모니터 해 볼 거고요 일단은 또 연말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이게 아마 크리스마스 주 그 즈음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났을 때 전후 나갈 거라 캐롤 이누 형이 캐롤을 불러봤고요 노엘을 한번 불러봤어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들려드릴 거는 이제 저희가 214 마이크를 저희가 늘 녹음 받는 아포지 듀엣 듀엣에다가 녹음된 것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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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평소 때 하는 일사 그리고 아포지 듀엣이고요 이게 오늘 소개드린 MVX2U X2U X2U 들어볼게요 이게 저희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우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딱 요정도 오오오 돈값 안에 딱 이런 이런 표정이었죠 이게 그 지금 보니까 어 아포지 듀엣이랑 비교했을 때 저음 쪽은 조금 차이가 나요 그죠? 지금 다시 들어볼게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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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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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아우 그래도 완전 밑에 이제 저역대까지는 그 잘 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차피 듣고 싶어하는 영역대는 다 잘 들리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저렇게 해볼게요 한번 완전 올 드라이로 리버브도 없이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기타 기타 보컬 보컬 이렇게 비교해볼게요 네 일단 어 아포지 듀엣 네 기타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슈 오디언터페이스 잘해요 아니 이 정도면 다 나와준 거죠 네 좋습니다 보컬 이제 아포지고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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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노엘이 나셨네 이스라엘 이게 우리가 지금 어차피 이제 듀엣은 거의 다 벌레서 반대 우리가 녹음하면 어떻게 결국 깎잖아요 그죠? 저음 싹 깎고 하이를 살짝 들어주거나 하이 괜찮으면 굳이 안 들고 뭐 어떤 기타 같은 경우는 좀 미드를 좀 눌러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컬을 녹음하거나 기타를 녹음했을 때 잘 듣고 싶은 EQ 때는 진짜 다 잘 받아져서 그 슈 오를 녹음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드라이를 한번 들어보면 산뜻하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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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거는 지금 보여주는 비주얼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요런 기어들이 나왔을 때 늘 장난감 뭐 하겠냐 얘가 일을 이랬는데 전혀 아니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을 잘하고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요즘 방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팟캐스터도 마찬가지 근데 저는 뭐 방송 팟캐스터도 다 좋은데 그것보다 그 마이크의 대응력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던 모든 마이크가 여기에 꽂히는 순간 USB 마이크가 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니까 녹음을 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간소해져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급하게 빠르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면 물론 개인 장비 이미 다 있겠죠 있는데 그냥 이거 평소 때 왜 노트북 들고 다니시면 노트북 그냥 안 들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냥 가방 챙겨서 다니시고 거기에 그냥 뭐 오팔이든 아니면 정말 저렴이 컨덴서든 그냥 컴퓨터에 마이크 쏙 들고 쏙 들고 다니면 뭐 차에 뒀다가 어디에 했다가 갑자기 작업해야 되는 뭐 내가 이누영 나와서 형 이거 좀 잠깐 탑라인 좀 해줘 뭐 라던가 맞아요 그렇게 얼마나 늦을 수 있죠 이러고 있다가 그냥 카페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은데? 뭐 약간 뭐 좋습니다 뭐 그런 걸로도 충분히 다 가능하지 않겠는가 좋네요 어 이게 뭐 은총씨가 지금 그 시뮬레이션을 아주 어떻게 쓰면 좋은지 잘 해주셨는데 이게 딱 그런 거 같아요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하는 프로젝트였잖아요 렉타미 이제 이걸 쓰게 되면 이제 뭐냐 뭐 방구석 뮤지션으로서 또 내가 다니면서도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아주 유용하고 또 아주 위험한 부분은 프로페셔널 노예를 양성한다는 점입니다 노예 전문가 과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거에 맞들이시면 여러분들의 작업량은 많아지고 여러분들 커리어는 쭉쭉 성장하지만 여러분들의 워라벨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이런 기여를 드릴 때는 나의 삶이 계속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늘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고민하길 바라겠습니다 좋네요 오늘 좋은 친구 잘 만나봤고 요거는 여러분들 진짜 잘 만든 기여 같아요 잘 만드는 기여 같고 뭐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려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커리어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삶의 발전인지 삶의 퇴부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왼쪽 시간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박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그 후원의 일을 더 많이 받으세요 공감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